나갑니다. 이 선수는 2013년 꾸미블라 세계선수권대회 때 첫 세계선수권에 출전한 국가대표입니다. 정답. 자통의 손. 땡. 정답. 이대훈. 땡. 힌트 나가겠습니다. 이 선수의 키는 189cm입니다. 땡. 김은. 정답. 이 선수는 경희대학교 소속입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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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송곳고 5번 김혜창입니다. 땡. 2번 힌트 나갈게요. 2번 힌트. 이 선수는 주먹 공격을 아주 잘합니다. 정답. 땡. 정답. 정명. 정답입니다. 정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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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. 고맙습니다. sẽ cao x 3 x 3 x 4 x 4 X 3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